총선이 다가올수록 정치권이 슬렁슬렁 뉴스가 많아지는데요. 오늘 이슈톡은 김영준 배제대 석좌 교수 모시고 정치권 뉴스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부터 살펴볼까요. 혁신위가 사실상 성과 없이 종료가 됐고 해산하자마자 김기현 대표에 대한 퇴진 압박은 더 세지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뭐 물러날 생각이 없으신 것 같죠? 김기현 대표 얘기를 종합해보면 질서 있는 행동하는 혁신이라는 단어로 유학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질서하는 행동하는 혁신. 질서 있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물러나는 것이 아니고 분명한 것은 자기가 기득권을 내려놓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이 통상적으로 대한민국의 정당을 보면 선고 패배, 혁신위 출범, 비대위 체제로 전환이라는 3단계를 거치거든요. 그래서 결국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도 그렇고요. 저는 민주당도 비대위 체제로 가는 길로 갈 수밖에 없을 거다. 지금 이낙연 전 대표와 관련된 신당 창당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신당 창당의 목적인지 아니면 친명, 비명이 합의하는 비대위 체제로 갈지 그건 더 지켜봐야 될 거라고 좀 봅니다. 오늘 김기현 대표가 최고위에서 당 혁신이 활동 종료와 관련해서 발언을 했는데 어떤 발언을 했는지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당 일각에서는 모든 기득권은 내려놓지만은 당 대표는 내려놓지 않겠다. 이건 무슨 얘기냐. 끝까지 옥수에는 지고 있겠다. 이 소리 아니냐 이런 발언도 나왔어요. 김기현 체제로 가겠다는 거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정당사를 보면 4월 청선 3개월 전 1월에 항상 급변하는 사태가 발생했었어요. 2012년 박근혜 비대위 체제, 2016년 6년도에도 김종인 비대위 체제가 있었고요. 96년도 1월에는 그때는 YS 김영삼 대통령이 총재했었는데 아예 당 간판을 내리고 2000년도에도 김대중 당시 대통령이 자기가 대통령 만들어진 새정치 국민의회를 내리고 새천년민주당을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1월 달로 가는, 그러니까 12월 현상이라고 봅니다. 1월 달에 이제 지금 얘기하는 어떤 것이 다 종합이 돼서 새로운 나름대로의 총선 승리를 위한 판이 저런 만들어질 거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12월은 그야말로 과도기에 해당하는 시기다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이제 김기현 대표가 공천관리위원회를 늦어도 다음 주쯤에는 출범을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원래는 이거보다 더 빨리 출범하는 것도 예상을 했었는데 좀 늦어지고 있는데 이제 늦어지는 배경 중의 하나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 이게 지금 사실은 총선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변수 아닐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략적 측면에서 봤을 때 아마 특검법 28일 날 지금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대통령이 이제 어떤 결정을 내릴지 모르겠으나 거부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그러면 다시 이제 국회로 돌아와서 3분의 2 이상이 과연 제가를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데 그 시점이 너무 조기에 공천관리위원회를 떠서 현역 20%를 배제한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국민의심에 있는 의원들이 동요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자칫 공천관리위원회를 떠서 현역 20%를 배제한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국민의심에 있는 의원들이 동요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자칫 공천관리위원회를 떠서 현역 20%를 배제한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국민의심에 있는 의원들이 동요될 수밖에 없고 그 3분의 2선이 무너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김건희 여사 특검과 관련된 것이 정리가 되고 나서 통상적으로 보면 대한민국에서 공천관리위원회는 1월 초 아니면 1월 중순에 만들어지는 것이 보통 관리였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서 조기에 아마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민주당이 특검법을 통과시키더라도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예상하세요? 99.9%. 99.9%. 특검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의 장차관들 대통령 시 참모들이 총선 체비를 하고 있는데 이른바 강남이라든지 분당 같은 꿀 지역구에 나가겠다 경쟁이 아주 치열한 것 같아요. 여기는 어떻게 보세요? 과거에 보기 힘든 이례적인 상황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난 2020년 총선에서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180석을 가져갔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 정부에서 핵심 쪽에 있는 분들은 민주당 의원과 경쟁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대통령실에 있었던 분들이 영남이라든지 아니면 강남을 포함해서 좋은 곳을 가겠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걸 이제 깨끗하게 정리하면서 뭔가 개혁 공천이고 국민과 함께하는 공천을 할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느냐 저는 공천관리위원장이 있다고 봅니다. 공천관리위원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마 원칙을 제시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홈즈에 가서 살아서 돌아와라 이런 식의 원칙을 제시하면서 가지 지금처럼 하는 경우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총선에서 굉장히 악재로 오히려 국민의심에게는 더 나쁜 영향을 미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러시군요. 민주당 얘기도 좀 해볼까요? 이낙연 당 신당 정말 가능할까요? 우리나라에서 신당이 딱 성공하는 조건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신당이 추구하는 가치가 명확하고 두 번째는 지역적 기반이 있고 마지막 세 번째는 대선 주작급 인물이 주도를 하면 동상되거든요. 뭐 95년도에도 보면 당시에 김대중 총재가 새 정치 국민의힘을 만들면서 정권 교체하겠다 그리고 호남을 기반으로 했고 성공했고요. 96년도에, 2016년도에 당시에 안철수 의원은 개파 청산하겠다 개혁 얘기하고 호남을 기반으로 해서 국민의당 만들어서 38석을 가져갔거든요. 그거로 본다고 한다면 지금 이낙연 전 대표가 얘기하는 신당은 신당의 성공 조건을 갖추고 있어요. 왜냐하면 가치 면에서는 김대중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는 정당이 되겠다. 그리고 호남의 지역적 기반이 있고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는 대선 주작급이기 때문에 이러한 성공적인 의견을 갖고 있어서 다만 제가 이제 보는 거는 정말 신당을 만들 거냐. 아니면 여기에 정세균 또 더 나가서 김부겸 전 총리랑 같이 결국 4인 회동을 하게 된다면 이재명 당대표가 당직을 내려놓고 합의할 수 있는 비대위 체제로 가라는 것을 저는 함축하고 있다고 봐요. 그렇게 되면 이제 지금 얘기하는 공천 갈등도 없어지고 단합하고 단결하면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만 분명한 것은 신당이 나갔을 때 어느 정도 파괴력을 가질 수 있는 조건은 분명히 이낙연 전 대표 측이 갖고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창당의 조건은 여러모로 갖추고 있는데 그런데 가치 면에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도 같이 연대할 수 있나요? 뭐 가치가 전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뭐 저 나름대로 띄워주기 시기 갖고 있지만은 오히려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잘못된 만남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뭐 제가 이런 표현하면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제 커피 시킬 때요.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안 시키잖아요. 따뜻한 커피 아니면 아이스 커피인데 그렇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저는 대통령 선거는 가능해요. 아주 이질적인 사람들이 DJP라든지 노무현 정몽준 후보 단일이라든지.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총선에서 그렇게 된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된다면 엄청난 정치 실험일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낙연 이준석의 연대 가능성에 대해서는 낮게 보시는군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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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